젊은 친구들이 하늘에서 나는 이렇게 별이 뭐예요? 하늘의 별에서 아니요, 이런 별이에요 아, 이런 별이야? 아니,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? 완전히 모르겠어서? 살인범이야 아니, 웃는 것도 아니고, 웃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나요? 어, 서윤욱 씨가 묘한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슥 웃는데 여기서 너무 오묘한 거예요 패러디 나오겠다, 이거 얼굴에서 내리는 1억 개의 감정 와, 저때 촬영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요? 저게 한 십여 분짜리잖아 저게 한 30분? 저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약간 개미지옥 같아요 우리는 한 4시간씩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조연들은 4시간씩 기다리고 있네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강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 처음 봐요? 3번이나 봤는데 우리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진짜 처음 봐요? 3번 봤는데? 뭐라 참지지? 난 이제 무형 씨랑 있을 때만 진짜 나 같아 이때 우리 정수민 씨 얼굴이 너무 궁금해 보란듯이 저렇게 안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너랑 있으면 멈출 때를 거쳐 더 간다고 하나씩 그럼 지금 대사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? 오빠가 되게 싫어하는데 진짜 진작에서 네 문화 닥터 씨가 속도에 대한 그런 대사를 해요 어 제 해석으로 다시 한 번 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신이라 너무 어려워서 꼭 드라마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눈을 날리는 손 아 아 아 아 너무 잘하는 거야 네 네 손놀림이 스냅이 아 어 어 갱모양이 진짜로 사랑이라도 할 거 같냐 흠 메모 주세요 야오 둘 다 눈을 저렇게 그윽하게 닿고 안 쑥스러웠습니까 지금 너무 쑥스러운데 이거를 같이 보고 있는 게 너는 작은몸들 그러잖아요. 신이 된 기분이라고. 방금 저 신 엄청 리얼해요. 저거 진짜 미끄러진 거예요. 오빠가. 저게 이제 살수차를 동원해서 뿌리지 않습니까? 바로 딛는데 쭈딱 미끄러지는 거야. 저게 오프리가. 삼행시를 한 자씩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서인국 씨가 마무리해요. 제가요? 네. 일. 이렇게 벽이 내리네요. 지금 열망 아니에요? 억 소리나게 재밌을걸요? 별. 별이 무수히 떨어지는 9시 반. 저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10월 3일 기대해주세요.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. 많이 기다려주세요. 우리가 몇 개? 6개.